아 그래, 왔네. 와... 아가도 더 길치나. 아니, 근데... 이야... 이런 사람은... 오르라니면 확실히 밸런스가 좋더라. 뭐... 아니, 앞사람 길 따라가야 된다는데 도대체 거리 두면 어떻게 가. 가세요. 아, 나 이거 좋아할게. 오랜만에 왔어. 아이고, 미끄러시지. 우아. 우와! 도관들. 우와, 미끄러워. 우와! 우아. 우아. 우아, 쒸. 우아, 쒸. 우와, 미끄러워. 아니 이게 내려가겠네 어 이거 진흙때매 아씨 말하는새부터 다 내려가버렸네 뭐야 아 이게 해매네 오씨 오 옆나인 옆나인 왼쪽으로 가야돼 아 다음부터 장사람 오지 말아야겠다 아이씨 못하겠다 뭐 다 끌고 가래 아 아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오씨 우와 야 이 드레일러 작살나겠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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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아 아 아 아 우와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, 길이 어, 이런 씨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 으아 으아 우와, 이거 아우, 씨 으아 으아, 이거 으아, 길이 희한하게 돼있네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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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 야 으아 으아 어, 어깨 아파 위험하진 않네 이 braces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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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네 비김 위험하진 않네 però 어차피 끄리면 되니까 고 앞에가면 욕과다thank 욕하는게 아니 pequeño 너 땜에 두 발로가 못가잖아 아니 두 발로 가 나 한게 아니지 뒤에서 갈거야 우와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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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오 미끄러워 와 우와 우와 으아 오 오 오호 야 이거 굴대야 이거 상대이끼리 저리라는데 이야 자 우측으로요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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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고 가야지 타야 되잖아 아니 리듬 끊어서 안돼 이야 바퀴만 말랐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안되네 바퀴가 젖어지면 안될거같아 떡는 수관 이야 이야 여기 떨어지면 핵이 떠야되네 이게 뭐야 이야 이거 갈래요 먼저 야 이거 아 이거 이걸 안되네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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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힘들어 이야 이야 또 타지네 이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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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네 우와 신기하네 우와 우와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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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굳이 아시네 오! 우와! 아 오늘 타이어 빵빵 안나는 신기하네 고맙습니다 등산대기 5 아 어 아 아 아 아 뭐야? 뭐야? 형 때문에 리듬이 끊어졌어 뭐야? 오오오 하하 오 어 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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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으 으 으 아 어 으 으 으 형 타와도 될 거 같아 와 씨 이거 뭐야 또 와 야 뭐인데 안 익어보여 가다가 그냥 쓰면 꽂히네 돌도 다 움직이는 도르네 와 와